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브로, 오늘의 이벤트는 바운티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팀 브로울러는 보아 로사입니다 중앙부에서 우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전히 노사가 복근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울러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팀 노사와 함께 핵락해서 우전을 펼쳤습니다 아, 이거 택수인종을 사용했지만 잡지 못했고 지금 별 6대 8로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팀 포코를 저취했습니다 우리팀 보가 핵락팀 포코를 저취했습니다 칼이 지금 원거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상대 공격을 사용해서 자, 데미지를 많이 줬는데 상대팀 포코가 최적을 3분씩 탔습니다 별 19개 대 14개 우리팀 보가 많이 저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칼에게 공격을 해서 연지를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보가 설치한 지뢰를 밟고 포코가 카리가 됐고 공격은 밟지는 않았지만 일반 공격으로 상대팀 모사를 처치합니다 포코가 체력이 많이 다른 상태고 남은 시간 30초 오케이 오케이 포코가 한 번 더 처치를 했고 지금 카로 접근을 해서 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대팀 로우가 또 다시 한 번 정리가 됐고 지뢰를 포코가 밟았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별은 지금 30개 대 20개 35배대 21개 35배대 21개 네 며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